코랄에서 발견한 기밀 서류에 따르면 자취령이 카스타나의 궤도 정거장에 실험실을 차려놓고 비밀리의 생체 무기를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짓을 벌일 모양인데 미리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급 비밀 연구소가 뭐가 어쨌다는 건가? 이 소행성은 베릴륨 보관 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취령 생체 실험실인 듯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군. 베릴륨 몇 톤 때문에 이 먼 길을 왔다면 한심하잖아. 자취령이 뭘 연구하는지는 서류에 안 적혀 있었고? 예. 하지만 시설 보안 코드는 몇 개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로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재미있겠군. 뭐, 좋아. 여기 있는 동안 구경이나 한번 해보지. 대장님, 시설레 일부 지역은 스캔이 막혀 있습니다. 신호가 제멋대로 분산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럼 물론이지. 내 이름이 짐 조심레이너라고. 짐 유진레이너 아니었나요? 하, 입 다물어, 맷. 자, 모두 정신 바짝 차려. 자세히 말해보라고. 누가 비밀 시설 아니랄까봐 문이 잠겨있군. 해체 폭약이 있으니 문제없어. 중상인가요? 작전은 뭐지? 나만 믿어. 특공대에 나가시자. 시스템 접근 완료. 보안 재설정 암호 해독 중. 시스템 접근 완료. 시스템 접근 완료. 여하여 패션을 구경할 수 있으며, 나만! 살려주세요! 말해보라고 이것들은 처음 보는 저그종인데 맷, 생체정보 좀 분석해 줄 수 있나? 잠시만요, 신호가 약합니다 잠깐... 대장님, 저그와 프로토스 DNA가 둘 다 발견됐습니다 그럼 저그와 프로토스가 합쳐졌다는 말인가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 실험실의 진짜 정체가 궁금해지는군 좋았어 레이노란 놈을 일본 실험실 안으로 유인했다 헥! 좋아! 저그를 풀어! 붙어지니까 저기다, 저쪽 우리에서 나오고 있어 우리를 파괴해라! 놈들이 못 나오게 해! 자세히 말해봐, 당장은 뭐지? 흑공대에 나가신다 아프지 않았나 말해보라고 자, 남자답게 흑공대에 나가신다 흑공대에 나가신다 나만 믿어 자세히 말해보라고 자, 남자답게 자, 남자답게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나만 믿어 무슨 일인가? 나쁘지 않았네 우리를 공대에 나가신다 어디 말해보라고 야, 남집사 아프지 않았네 자, 남집사 우승사 자, 남집사 자, 남집사 자, 남집사 자, 남집사 우승사 자, 여행 우승사 자, 남집사 자, 남집사 자, 남집사 자세히 말해보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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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